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팔레용고 형사 압류금지채권과 시후 중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모 3.2.2.7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기각결정에 대한 제안고입니다. 집행에 대한 이의를 했는데 여기다 기각을 하니까 제안고를 한거죠. 그래서 제안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제안고는 기각됐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피고인은 형사판결을 받았고 형사판결에 보면 추징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징판결이 2011년 9월경에 확정이 됐어요. 11년 9월에. 그리고 이제 11년 9월에 확정이 되니까 시험완성전에 검사가 2014년 9월에 10개 금융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미 추진명령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개 금융기관에 딱 보냈더니 그중에 3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피고인의 예금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금채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압류 추진명령을 딱 붙인거죠. 근데 이게 모두 잔액이 만원 이하였어요. 그래서 만원 이하여가지고 결국 압류금지채권이 된거죠. 너무 생계에 필요한 그 자금 이런거는 압류금지채권이 돼요. 그래서 제한고인은 압류된 예금채권이 모두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압류가 무효이고 압류가 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진명령의 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추진명령의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추진명의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추진명 집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거죠. 그 완성된 이유로 뭐냐? 압류명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왜 무효냐? 압류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이면 압류가 무효인가? 요게 이제 문제 된거죠. 즉 추진명에 대한 채권 압류추진명령 시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 압류가 계속되는 한 시효는 계속 중단되는거죠.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진명령 시에는 이 압류추진명령이 무효가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대공으로 뭐냐면 압류추진명령을 신청했을 때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추진명이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예금채권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진명의 집행은 계속된다. 그리고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압류명령이 취소될 수는 있지만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즉 즉 즉시 항구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명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게 맞다라고 보는거죠. 다시 정리하세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구를 해가지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압류가 있다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추진명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중단이 안된다는거죠. 즉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라는거고 즉시 항구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전까지는 시효중단 이후로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놨다면 그 추진명의 시효가 계속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즉 시효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의 추진명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항구를 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요거를 기획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